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어롱티슈진이 임보사케이줄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행령 배임 등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상장폐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도덕적 회의와 함께 일반 투자자들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안전장치 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업심사위원회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임보사케이주 성분 논란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코어롱티슈진의 상장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올해 바이오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상장폐지 이슈가 일단락됐습니다. 올해 코어롱티슈진, 오스템인플란트, 휴엔엠씨, 신라젠 등 바이오기업들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지난 2013년 R&L 바이오 이후 지난 10년간 제약바이오기업의 상장폐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거래소의 이 같은 결정은 자칫바이오기업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봐주기식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시장에 재상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부실기업들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양호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상장유지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도박에 가까운 투기적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투명한 경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거래소 역시 잘못된 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